유승아 밀깨! 아니 이제 켠다고 켰어 켰어 파크먼 너 여기 머릿속에 빈 소리 난다 이거 응 파크먼 머리 때리는 소리 아니었음 지금? 두 분 다 설정, 음악 및 소리 적대적 생활 적대적 친화적 다 꺼주세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뭔가 소환할 저 위에 저거 보이세요 저거 크리퍼? 제가 띄워놓은 건데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띄워드릴 건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위에 보세요 제 위에 제가 이렇게 돌리면 쟤도 이렇게 뒤로 가요 근데 잠깐 보여요 잠깐 그래서 누가 뭔지 머리에 있는 걸 빨리 맞춰라 됐고요 두 분 다 이제 절 봐주세요 이리로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자 이제 알아내주시면 돼요 먼저 맞추면 승리에요 이거 너무 쉽나? 한번 해봐 저 정답! 뭔데 뭔데? 꼬멍 먼저 했어 파크먼은? 토끼 그게 어떻게 토끼야 계속 보세요 파크먼 틀렸어요 토끼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토끼 아니야 이거? 저게 어떻게 토끼야! 저게 어떻게 토끼야! 이게 토끼가 아니라고? 아니 잠깐만 주민인가 이거? 아 맞아요 아 아 꾸멍꺼 덩치가 커서 쉬웠나봐 아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저기요! 밸런스 맞춰서 해드릴게요 맞춰주시면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? 파크먼은 큰데 저는 왜 이렇게 작아요? 토끼! 어? 짝다면서 바로 맞추는데? 파크먼 빨리 맞춰 아니 뭐야 이게? 뭐 직사각형이 하나가 잠깐만 이거 저거 일단 사적보행을 하는 친구인데 이걸 왜 못 맞춰? 파크먼은 바보야? 야 그냥 저게 뭔지 모르는 거 아닐까 꾸멍? 쟤는 왜 못 맞추는 거야? 그러게 아니 밑에서 이게 보면 안 보인다니까 이거? 하하하하 파크먼 밑에를 봤다가 빠르게 위를 봐 그러면은 정확히 보일 때가 있어 라마야 저거? 아 양이구나 어 양이야 되게 비슷하게 해주신다면서요? 저 왜 이렇게 작아요 여성애 꾸멍님이 잘 맞추니까 부조리하게 한번 해봤는데 뭐 불만이라도 있으신가요? 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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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높아? 아 누구 거야 이게? 아 잠깐만요 야 이거 잠깐만 정답! 박쥐? 오오오오오오 이제 꾸멍 맞추는데 이게 둥벌레야? 오 맞아 맞아 하하하하하하 코 닦지만 하는데 이게 보인다고?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난 이거 봐 그냥 대충 날개 퍼박이는 그런 모습이 살짝 포착되는 것 같길래 그거 보고 맞췄는데? 너네가 지금 내 화면을 보면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건지 생각이 들걸? 아니 꼬리 흔들리는 게 보여서 어 꼬리 흔들리는 게 좀벌레는 특징이자 뒤에 봐봐 꾸멍 맞춰봐봐 너 형 좀비야? 자이언트야? 그걸 왜 몰라? 덩치 차이가 심각한데 아니 누가 봐도 자이언트인데? 아 이거 거리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인지 좀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? 그치 그럴법하긴 하네 야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좀비인지 자이언트인지 모르겠는데? 코멘트를 꺼야 되겠다 코멘트 끄고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커